안녕하세요. 바로 그린그린입니다. 오늘은 충남 보은의 개인식물원이래요. 그런데 개인식물원에 지금 놀러왔어요. 하늘빛정원이라고 예쁘신 분이 이렇게 꽃도 예쁘게 갖고 놨네요. 아,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 보세요. 이게 아이비가 이렇게 내 팔뚝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아이비를 이렇게 해놨네요. 아이비도. 이런 선인장도 있고요. 귀한 게. 귀한 거를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친구랑 보은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름답기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예쁘지요. 너무 예뻐요. 이거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기가 무가원이 아니고 가원에서 식물원처럼 이런 것까지 이렇게 키웠는데 저 꽃 피었을 때 예뻤겠다. 피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가원을 안하고 그냥 키워볼 생각이래요. 그러면 죽으면 어떡하냐. 아까워서 그랬더니 죽으면 야생화로 다 돌릴 거래요. 이렇게 장미도 안에서 피우니까 흐트러지지 않고 이쁘네. 이렇게 장미도 안에서 피우니까 흐트러지지 않고 이쁘네. 그리고 이제 소문이 났어. 그 집에는 가서 돌라고야 진짜 갖고 싶은 거. 그럼 내가 갈 수 있어. 이렇게 와성도 아래는 누가 와성 좀 줘요. 어, 죽게 죽게 와. 그럼 주고 일하는데. 만병초가 비었습니다. 만병초가 비었습니다. 만병초가 비었습니다. 이거는 노란 장미. 내가 보날레 준 노란 장미. 이게 엄청 이쁘대요. 이게 왜 사람들이 얼마나 영치가 없나. 이렇게 식물원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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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문을 해서 사용해서. 문에다가 이렇게 올렸네요. 이건 깨마삭. 어머나. 이건 어후. 엄청 오래된 거다. 이렇게 키기까지는. 몇십 년이 됐겠지요. 깨마삭. 귀한 거에요. 나도 몰랐을 때는 그랬는데. 깨마삭. 갈마삭. 이쁘지요. 이것 때문에. 친구와. 사귄 친구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뚫어서. 항아리를 엎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쁘네. 이렇게 여기를 뚫었구나. 이걸 보세요. 이렇게 항아리를 뚫어서. 이렇게 뚫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요. 깨마삭이 여기도 있어요. 백화등이구요. 삼지고요. 초구요. 항아리에다. 이렇게 심어놔도. 이거 이쁘네. 나 이거 별로를 생각했는데. 백화등을 이렇게 이쁘게 키워놨어요. 굵기보세요. 오. 매나. 대단한 여사님. 이거 보세요. 이게. 밖에서는 죽거든요. 근데 꽃이 엄청 예쁘지요. 이게 아마 풍년할거에요. 풍년하라고. 이렇게 이쁘게 잘 해놓으셨네. 푹. 이거 풍년화 예쁘지요. 지금도 피네 풍년화가. 아. 여기 꽃이 폈어요. 꽃이 폈어요. 꽃이 폈어요. 내 팔뚝만 안 해 너 옷하고 모자 놔뒀다고 그랬지? 나 보운 왔어, 보운 이거 좀 봐요, 이걸 이렇게 잘 키워놨네 세상에, 뭐야 이거 몇십 년 된 거야 보물이야, 보물 여기 보운의 시장에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 보운이 그래서 오늘 온 김에 저기 젖거리하고 나무라고는 좀 백화등 백화등, 꽃이 폈어요 백화등 향이 좋잖아요, 백화등에 남쪽에서는 노지월동도 가능하고 여기는 귀한 마삭들이 많네 이쁜 마삭, 내가 좋아하는 마삭 근데 내가 미국을 가니까 나는 못 키우지만 등나무를 이렇게 크게 키워놨네 고리밥을 먹고 고기를 사가지고 등나무를 이렇게 크게 키워놨네 등나무를 이렇게 크게 키워놨네 등나무요? 이거 등나무가 아니라 뭐지? 담쟁이 한금담쟁이 아, 이게 한금담쟁이 한금담쟁이 안에 있으니까 아직 단풍이 안 아, 대단하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